에이스 하드라이트 액션핑크 일련번호 135번 다음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라 우리 스님이언 도시나 세트 말하는 클래크 요원 브라모셋 또는 이 엄청나게 멋지고 팔까지 움직이는 에이스 하드라이트 액션핑크야 와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잖아요 일련번호 136번 하나를 골라 브리티넥이야 아저씨 일련번호 137번 넌 혹시 에이스 하드라이트 액션핑크를 갖고싶지 않니 멋진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답다 글쎄요 저건 구닥달이에요 저게 만약에 그냥 구닥달이라면 넌 누구의 모욕을 갖고싶은거니 에? 글쎄요 아마 그 리헤터를 끝장내버린 라첫이요 멋지잖아요 엄마 일련번호 138번 일련번호 138번 총 쏘고싶 총먹참겠어요 총먹참겠어요 Miami 일련번호에 ix 랩전 경계는 치어리들 없어서 좀 아쉽죠? 음, 하지만 에이스 하드라이트였다면 더 잘 있을 거예요 타이밍 내 발견이 심각해! 경력부에 꼽으시고 있습니다. 어서 따라 보자고요, 대장. 이 말이면 괜찮았어. 경력 부분을 여는다고 그러냐? 자가 들려보재! 너무 좋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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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